포인트 안무 후렴구의 후드 퍼포먼스인데요 세상을 향해 돌진하겠다는 의지를 퍼포먼스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강렬한 임팩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떤 포즈였는지 살짝 우리 기자님들께 살짝만 뭐였는지 다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지금 당장 Let's be it again 오오 좋아요 오 좋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자 다시 벗어주시고요 근데 아까 후드 댄스를 우리 너무 빨라다 보니까 못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살짝 후드를 쓰고 살짝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댄스가 있습니다 하면서 후드 한번 써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댄스가 있습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기자님들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 오 좋아요 멈춰서 봐주세요 한번 사진 찍으실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우리 앉을까요? 다 같이 반 무릎 앉아서 시작 봐주세요 우리 기자님들 네 후드 댄스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어?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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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